안녕하세요. 서울대 영어과입니다. 오늘도 같이 하는 구문 분석 한번 해볼텐데요. 저희 계속 같이 보고 있었던 9급 공무원 영어 지문 15번 문제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 한번 같이 구문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길면은 처음에 주어동사 먼저 찾고 그리고 이 쉼표가 있으니까 아 여기서는 그냥 우선 한번 끊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past research 과거의 연구가 has shown 뭘 밝혔대요. that이 근데 이제 목적어 자리에 나와야 될 부분에 that이 나왔으니까 아 이게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절이겠구나 하고 여기서부터 새로운 문장을 또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과거의 연구가 뭐를 밝혔냐면요. experiencing frequent psychological stress can 아 여기가 지금 동사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 앞에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experiencing 동명사를 활용한 주어겠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psychological 하면 심리적인 이런 거죠. 심리적인 스트레스 빈번한 그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은요. 뭐 할 수 있대요? a significant risk factor 자 중요한 주요한 위험 요소 factor 하면은 factor 하면은 무슨 뜻이 있냐면 뭐 요인 인자 이런 뜻이 있는데요. 어떠한 위험 요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하니요? cardiovascular disease 자 cardiovascular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카디오가 나오면 뭔가 심장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어떤 주요한 위험 요인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뭔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심혈관 질환에도 되게 안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뒤에를 다시 읽어보면 a condition that affects almost half of those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심표 다음에 두 개의 문장이란다. 명사가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심혈관 질환은요. 어떠한 상태냐면요. 지금 이게 동격으로 이 cardiovascular disease 이 병이랑 condition 상태 이거를 이렇게 동격으로 나타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지금 조금 꼬였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심혈관 질환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입니다. 라고 명사 두 개가 나란히 나와서 둘이 똑같은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됐은요. 이 뒤에 바로 effect 영향을 미치다 라는 동사가 나왔으니까 아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는 어떻게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요. 거의 절반가량 그 사람들의 절반가량인데 누구냐면 age 하면은 age가 저희가 나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명사뿐만이 아니라 이게 동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다 나이를 먹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뭐 나이가 들다 자동사로도 쓰이고 노화시키다 타동사로도 쓰이고 여기서는 age 20 years 그 스무 살 혹은 그 이상 그러니까 20대부터 그 이상의 나이를 먹은 이렇게 뭔가 pp형으로 이게 형용사처럼 those 이 those가 사실 뭐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되게 일반적인 그러한 명사가 쓰였을 때는 뭐 사람들 사물들 그것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0살 혹은 그 이상 미국에 사는 그렇게 나이를 먹은 사람들의 거의 절반 정도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심혈관 질환이라는 게 다시 말해서 미국의 20살 혹은 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의 절반 이상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되게 커먼한 뭔가 평범하고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질환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에는 지금 이러한 스트레스와 어떤 이 디지스 간의 상관관계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을까 한번 앞부분만 짧게 읽어볼게요. Does this mean though that people who drive on a daily basis 자 근데 갑자기요 여기서 지금 이 drive라는 단어가 나온 게 눈에 띄실 거예요. 운전하다 라는 얘기가 앞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그리고 여기서 지금 디스가 나왔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는 아직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 내려갈게요. According to a new study there is 자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요 그렇습니다. 뭐가 그렇다는 걸까요? 저희도 이거에 대한 지금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시겠거니 하고 내려와서 얘를 먼저 읽어볼게요. One source of frequent stress is driving either due to the stresses associated with heavy traffic or the anxiety that often the companies inexperienced drivers 자 하나의 원인 frequent stress 자 빈번한 스트레스의 한 가지 원인은요 is driving 운전하는 거래요. 자 either either가 나오면 아 이게 either or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구조를 파악해 주시면 좋습니다. either a or b 하면은 a 또는 b 이런 뜻이죠. 자 사전에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자 either 자 둘 중 어느 하나의 이렇게 나오고 있죠. 뭐 either or 저희가 원하는 이런 뭔가 쓰임새도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자 그런데 either due to due to 하면은 뭐뭐 때문에 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뭐뭐에 기 나는 뭐뭐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는 원인 그러한 드라이빙이 스트레스가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due to the stressors 스트레스 하면은 아 뭔가 스트레스에 관련된 얘기겠구나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스트레스 요인 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요인이냐 근데 associated with heavy traffic associate 하면은 저희가 연결시키다 연결짓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거 분사 형태로 쓰여서 관련시키다가 아니라 관련된 이렇게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처럼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쓰이다 보니까 마치 수거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heavy traffic 하면은 교통이 엄청 막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청 교통 막히고 이런 거와 관련된 그런 스트레스 요인 때문일 수도 있고요. 혹은 anxiety anxiety 하면 걱정 이런 뜻이죠. 근데 그게 종종 a company 하면은 동반하다 수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뜻을 보시면 동반하다 동행하다 동반되다 근데 특이한 거는 이게 타동사로 쓰이지만 동반되다 라고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반되다니까요. 선생님 이거 지금 자동사 아니에요? 혹은 이미 수동태로 쓰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얘는 특이하게도 이렇게 타동사이지만 쓰일 수 있다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혹은 어떤 걱정인데 어떤 걱정이냐면 inexperience drivers experience가 없는 거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숙련되지 않은 운전자들과 동행하는 그들에게 종종 나타나곤 하는 그러한 걱정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주격관계 대명사가 쓰여서 바로 뒤에 accompanies가 나왔고 얘가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화 이렇게 나왔구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구조를 다시 보면 자 여기에 지금 driving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등장을 했고 스트레스의 요인 중 하나로 근데 이거는 뭣 때문이냐 지금 두 가지 either a or b 이렇게 나와줬는데 뭔가 그런 교통 정체 이런 거랑 관련된 스트레스 요인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뭔가 어떤 염려나 걱정 저희가 운전대를 잡으면 막 떨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거와 관련된 그런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라고 지금 짚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 driving이라는 키워드가 아까 지금 여기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a로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Does this mean though that people who drive on a daily basis are sat to develop heart problems or is there a simple way of easing the stress of driving? 자 though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 있죠. 자 근데 이것 즉 driving이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은요. though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that 이하를 의미한다는 거겠죠. people who drive on a daily basis 여기서 후가 나왔다는 건 이렇게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로 people을 수식을 해주고 있고 이 대절 안에 people에 대한 동사는 are 이렇게 되는 거겠죠. 동사가 뭔가 두 개 이상이 나오면 이렇게 관계대명사 어떻게 붙어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 on a daily basis 하면은 daily 하면은 매일매일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하나의 수거로 매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are set to develop heart problems. 여기서 develop는 발전시키다인데 병 같은 것도 뭔가 develop이라는 단어를 써서 병이 이렇게 생겨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운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런 심장병 같은 거 걸린다는 그런 말일까요? 그걸 의미하는 걸까요? 혹은 이게 동사로서 뭔가 편안하게 하다 완화해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덜어주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런 운전에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뭔가 간단한 방법이 있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C에 따르면 C에 따르면 운전을 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지금 심혈관 질환의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말인 즉슨 매일 운전하면 아 심혈관 질환 이런 거 걸린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뭔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걸까요? 막 질문을 제기를 한 거예요. According to new study there is 자 여기서 지금 is there? 하고 물어봤잖아요. there is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알려준 거죠. 이 위에 있는 바로 A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을 B에서 해준 거예요.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은 그럼 뭔가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The researchers noted that listening to music while driving helps relieve the stress that the facts hurt health. 자 연구자들은요 언급했어요. that 이하를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listening to music while driving helps 여기 help가 나오니까 아 이게 동사고 이 대절 안에 주어는 이 listening부터 driving까지겠구나. 지금 ing로 동명사 형태의 주어 나온 거 보실 수 있겠죠. while 하면은 뭐 많은 동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운전하는 동안에 음악을 듣는 것은요. helps 도와준대요. relieve the stress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완화시키는데요. 이 스트레스랑 relieve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같이 쓰여요. relieve the stress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완화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어떤 스트레스냐면요. 무엇이냐면요. that affects heart health 주격관계 대명사로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데 심장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덜어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지금 스트레스 완화할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음악 들으세요. 라고 답을 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랑 구조를 보면 먼저 지금 스트레스와 심혈관 질환의 상관관계를 얘기를 했고 그 스트레스의 요인 중 하나로 드라이빙을 꼽았는데 근데 드라이빙이 그렇다면 그렇다는 걸까요? 어떤 이거에 대한 질문을 제기를 했죠. 그거에 대한 여기서 질문을 제기를 질문을 제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여기서 제시를 해줬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어떻게 되느냐 CAB 해가지고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